이제 내친김에 적은 단위인 종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조금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데이터 분석을 여러분 보셨고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해서 보냈습니다. 종로구 성동구 중구 노원구 값을 분석해서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종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아니면 사기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 23%가 나왔습니다. 종로구에서 표를 얼마만큼 쑤셔넣기에 10%에서 23%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여러분 삼청동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삼청동은 이재명 후보와 플러스 23,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2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도 거의 한 곳도 예외 없이 종로구에서 다 표를 빼앗겼죠. 이런 수치는 통계학에서 보면 거의 미친 숫자입니다. 이거는 조작 없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여기 0이죠. 0. 0에서 이만큼 더해 준 걸로 보면 됩니다.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최소 10%에서 최대 23%. 윤석열 후보는 뭐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3%를 빼앗겼다고 보면 됩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혜. 사전투표 선거인 수혜.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를 안 보더라도 똑같은 현상이니까 조작감만 좀 다르니까.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서울시 종로구의 선거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후보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요자별 득표소가 쭉 있고 옆에 보면 거소선상, 관외사전, 제외투표, 제외투표. 그다음에 청운효자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소, 당일투표 득표소, 사직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소, 당일투표 득표소, 삼청동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선거 데이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2016년 총선을 분석해보면 아무 관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딱 해보니까 이런 관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손을 안 댔습니다. 이 관계가.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손 댔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성의 서울광리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30%를 빼앗은 거죠. 심상정 후보에 30%를 빼앗은 겁니다. 나머지는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이런 숫자가 그대로 타락 발각된 거 아닙니까? 2016년 총선 같은 걸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게 다 0이 나오거든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건 자연 숫자라는 겁니다. 이건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열병식 하듯이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것. 사전투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쑤셔 넣고 한쪽에는 뭡니까? 쑤셔 넣은 만큼 그다음에 빼앗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뭡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대로 이런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조작값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2016년 조작값이 다 0, 0입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정거물이.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정거물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장을 봤냐? 어떻게 보겠습니까? 현장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건 범죄자들이 남긴 범죄 행각 이름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결과입니다. 2022년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활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힘당 정의당 쫙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이 얻은 각각의 사전투표 득표수 2만 3,675표 가운데 30%를 가져간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이 갖고 있던 1,551표 가운데 30%인 465표를 훔친 겁니다. 그대로 이름 합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꿀꺼덕 먹었습니다. 7,568표를 7,568표를 더해주고 7,568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럼 총 7,568표 곱하기 2개 2가 이동한 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종로구의 38%를 받아야 정상인데 52%를 받은 걸 뻥튀기해야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래는 56%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해야 정상인데 43%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컴퓨터가 또 친절하게 뭡니까? 총 조작규모가 총 조작규모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총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27%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7%의 표를 이동시켰네요. bcdef 이게 여러분 후보가 윤석열 심상정 외 군소정당 후보한테서 13.490%를 훔쳤네요. 그다음에 똑같은 13.490%를 더해 준 겁니다. 딱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련의 자료거든요.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53% 당일투표 득표율 39% 차익값 플러스 13.5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율 44% 당일투표 득표율 56% 차익값 마이너스 12.4% 한마디 하죠. 이재명 후보가 39% 이러면 당일투표율인데 어떻게 53%를 얻습니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표를 쑤셔 넣은 거죠. 윤석열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44%인데 당일 득표율이 56%인 사람이 어떻게 사전투표율을 44%를 받습니까? 어떻게 12.4%나 표를 빼앗깁니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아예 조작인 겁니다. 뭘 조작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전산적으로.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이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율 53%, 44%, 3%를 수정하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30% 뺏어간 것을 다 원상폭귀를 시키니까 이재명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9% 거의 비싸지 않습니까? 당일 득표율 39%, 윤석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57%, 당일 득표율 56%가 비싸지 않습니까? 심상정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 당일 득표 득표율 3%가 비싸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거의 0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시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엄청난 차이가 간찰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거의 0에 가까운데 이재명만 플러스 13.5, 윤석열만 12.1% 기록하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놓으니까. 표를 쑤셔 놓지 않았으면 왼쪽처럼 나오는 거죠. 눈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지만 이 작업이 얼마나 고된 작업이겠습니까? 이 위에 이런 테이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종로구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사전 득표율 이재명, 윤석열 그 다음에 누구죠? 심상정, 군소후보들 이건 당일 득표율 39% 이재명 56% 그러니까 이 자료만 딱 보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의 13.5%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난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은 이걸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그냥 끝나고 아무 말 안 할 거다. 이게 선관위 자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 헌법기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의욕을 제기하는 사람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위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밥들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이 앞으로 부정성과 하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한 겁니다. 56%를 얻은 사람이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44% 온 겁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딱 분석해보니까 정확한 관계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서 윤석열한테 윤석열한테 30%를 빼앗고 사전 투표 득표수에 심상정의 사전 투표 득표수에 30%를 빼앗아가지고 총 60%죠. 그 표를 그대로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 소위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30% 빼앗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을 구해본 겁니다. 이게 이런 화단에 있는 거죠. 이재명의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이 39% 당일 득표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르면 57%를 여러분들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밑에 당일 득표율은 56%지 않습니까? 차이가 0.7%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정상선거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는 다 우차 범위 내에 있는데 여기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뭐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손을 대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총 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옮긴 건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3번 하단에 있는 수치가 여러분 뭘 말하는 수치인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총득표수입니다. 이재명이 4만 6,109표를 얻었다고 나왔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진짜 총득표수입니다. 종로구의 4만 6,109표를 이재명이 얻은 게 아니고 몇 표를 얻었다는 겁니까? 진짜는 3만 8,541표를 얻은 겁니다. 그만큼 표를 이렇게 쑤셔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선관위 자료는 몇 표입니까? 4만 몇 표죠? 4만 9,155표를 얻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만 6,258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3천 표 차이로 이겼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뭐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1만 7,716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누가? 윤석열 후보가 이게 무슨 건지 아니면 뭔지 참 기가 차네요. 심상정 후보는 선관위가 3,113표 차이로 이겼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거가 손을 댄 걸 발견하고 이러면 진짜 총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3,578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3,578표가 맨 밑에 기가 찬 거죠. 3,578표가 이게 지금 진짜입니다. 밑에 이게 뭡니까? 선관이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왔잖아. 윤석열은 표를 많이 빼앗겼고 진짜에 배워가지고 이재명은 표를 뭡니까? 엄청 얻었고 진짜에 배워가지고 여러분 이 결과가 왜 나오냐? 사전투표에 27%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27%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이동할 수 있는 표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3구 대통령은 사전투표 참가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하던 자료의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10% 15% 이렇게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제야 전문가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니까 이렇게 뭔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거의 오차범위 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걸 수정한 거 수정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언제까지 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기가 찬 거죠. 기가 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이런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차이값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수정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하고 가짜를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의 27% 정도를 이동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진짜하고 가짜하고 진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설명하다 보면 저도 참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힘당의 이준석으로 인해서 내홍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개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이라든 눈앞의 현상에만 그렇게 눈이 가리지만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결국은 2021년 또 6월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 대해서 선거의 일체 검증 없이 그 의문스러운 선거 결과를 국힘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치르고 있는 내홍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꽃이다 맞내다 너가 그냥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만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내 경선이 검증 과정 한 번 없이 그 의혹 투성에 선거 결과가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 같은 더 심각한 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덮으면 그 이런 후과나 비용은 국힘당의 내홍 수준이 아닐 겁니다. 내홍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많이 공유하셔서 이거는 뭐 나라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갈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국가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들 침묵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진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하셔서 나라가 이제 좀 제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 겁니다. 입을 다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제가 일찍 그 문제를 거론했죠. 입을 다물 것으로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